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. 엄청 싫어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. 셀카 찍고 찍어요. 남편 일하는데. 요리하는 남편 보고 있는 마누라. 예. 아휴 또 팔 안 갖고 싶었는데 팔 갖고 있는 건가. 네 여보. 남편 일하고 있어. 네. 일하는 남편. 셀카 놀이. 한 번에 이런 분들이 저렇게 찍는 게 다 연축된 거구나. 그런 사진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찍어버려요. 잘 찍었다. 어이가 없어가지고. 표정관리를 못했는데 그 사이에 또 찍혔더라고요. 되게 잘 찍은 거 같아요 진짜.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. 참치랑 팸이랑 혹시 섞었어요? 참치랑 팸이랑 섞으면 안 돼. 그럼 맛이 섞여. 맛이 섞인다니까. 너무나 조용해. 홍준형 너나 조용해. 너무나 조용해 남궁민. 대감이 요리해 주는 중 행복해서 키자. 대감은 심심은 안 하겠어요. 햄 볼까요? 답도 볼까요? 지지고 볼까요? 어 근데 모양으로 봐서는 좀 괜찮다. 나 손 엄청 깨끗이 씻었어요. 자 이렇게 해서. 이거 손으로 한다고? 비닐장갑 안 껴요? 엄청 맛있겠네 간도 잘 돼서. 저거 먹을래요? 저거 먹을래요? 저거 먹을래요? 싫어? 아아? 홍진이 형. 홍진이 형 싫어? 아 달라고. 아아? 아 싫어 싫어. 아 싫어 싫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오케인 맛있어 보인다. 어 맛있었어요 저게. 응 가어봐. 응 가어봐. 저거 뭐예요 저 젖병 아니에요. 무슨? 먹었잖아요 저희. 너무 잘 먹어. 너무 잘 먹어. 엄청 잘 먹는다. 나 엄청 잘 먹는다. 여보. 어우 갑자기 힘이 나.